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국구 예산 확보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김호영 도의회 의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이번 추진단은 오는 9월과 10월 중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나서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한편 내년도 국구 예산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는 함양 울산고속도로 건설 602억 원과 김해 부산 외곽 손안고속국도 건설 770억 하수관고 확충해 1,338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